자두를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자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은행잎으로 놀았던 영상을 이제야 올립니다. 은행잎은 다 떨어지고 없지만 놀이는 가능하니까요. 어쩜 이렇게 고울까요? 노란색 계열 중에서도 제일 예쁜 색인 것 같아요. 자세히 보면 모양도 가지가지,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. 은행잎으로 여우얼굴을 만들어 볼게요. 양쪽 가장자리를 조금 찢어서 귀를 만들어주고 중간쯤에 작은 구멍을 내고 입자루를 끼워줍니다. 다양한 얼굴을 만들고 펜으로 눈을 그려주면 더 실감나겠죠?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.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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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알록달록 우당벌레 참 재밌겠죠?